이 시간에 누가 들어오겠어 그냥 켜봤어요 들어오시는 분이 있구나 이 시간에 은니 안녕 나 오늘 무슨 촬영이지? 일본 팬클럽이랑 맞아 맞아 일본 팬클럽이랑 공연 VCR 촬영 오 5,000명이나 오늘은 일본 촬영을 한국에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동안 라이브에 찍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세동아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날이 너무 좋아서 야외 촬영도 하고 있고 정석 오빠 고마워 왜 이렇게 지인들이 다들 글을 남겨 저 일본 거 촬영이에요 아니요 아직도 일본에 있는지 제가 일본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하니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김밥 언니도 있어요 네 근데 김밥 언니 도망갔다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의상 때문에 의상이 대박이지 그래서 그래서 밥을 못 먹었네 그래서 촬영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장 어디서 하신거야 나 위미 달린다고 얘기했잖아 네 일본에서 공연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공연 잘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아직 못 컸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꺼? X 누르면 되나? 네